생애 첫 투표권이 생긴 만 18세 유권자부터 총 3만 5번 이상 치른 어르신까지 유권자들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선거의 의미입니다. 좋은 후보를 뽑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나에게 선거란 특권이다. 내가 뽑은 지도자가 진짜 진정 지도자일는지 모르지만 그냥 나는 나 나름대로 특별히 한 표를 던질라고 그래요. 국민을 대표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줬음을 하는 마음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포함한 많은 유권자들의 큰 바람이기도 합니다. 나에게 선거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다. 이번에 선거 연령대가 만 18세대로 낮춰졌는데 그만큼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. 지역사회를 위한 일권을 뽑는 선거인 만큼 후보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의미를 두는 유권자도 많습니다. 나에게 선거는 가계부라고 생각합니다. 이처럼 꼼꼼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품목 품목을 따지고 꼭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내는 그런 생활의 가계부가 되는 것이 바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. 나에게 선거란 장밋빛 되게 호사스러운 많은 공략을 하시는 분보다 소신껏 여기 이 정서를 다 이해하시고요. 좀 포근하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임무를 가진 분을 뽑는 게 나에게 선거란 약이다. 잘못 행사하면 도약이 될 수 있고 잘 행사하면 보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보약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후보자를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 투표하세요.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. 여러분에게 선거는 어떤 의미인가요?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.